김제시 금산면, 또 한 명의 주인공 이서영 씨가 사는 곳입니다. 10년 전 베트남에서 한국에 온 서영 씨네는 3대가 함께 사는 대식구입니다. 먹을식에 9자가 2군가? 19, 19 이렇게. 1남 1녀 두 자녀를 둔 서영 씨는 뭐든지 척척 잘하는 엄마이고 싶습니다. 엄마, 손을 조금 씻어주세요. 엄마이자 아내, 그리고 며느리 역할까지 하며 대식구 살림을 꾸려가는 서영 씨. 살붐은 옛날 생각나요? 네, 엄마 같아서 어른 양도 무리고 그런 거 생각나요. 어디 그뿐인가요? 살림에 보탬만 된다면 억척스러운 농사꾼 역할도 거뜬히 해내는 그녀입니다. 너는 젊은 게 잘 녹한다. 궁금해요. 또 멋진 엄마가 되기 위해 검정고시에 도전하며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는 그녀. 한두 개는 틀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웬만하면 만점될 수가 있어요. 엄마하고 관계 이대로. 열심히 자는 며느리가 시어머니 눈에도 그저 예쁩니다. 내가 막 같이 배웠지, 베트남 말을. 이제 거기서 활풍 그러면 사랑해 그럴 거야 아마. 그래서 내가 활풍 그랬더니 막 웃었대요. 밝고 씩씩하게 가족을 위해 살아온 오늘의 주인공 서영 씨. 오늘은 자신만을 돌아보는 시간을 보낼 수 있을까요? 농사 짓는데 그런 거 꾸메고 그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없는 것 같아요. 애엄마니까 이제 그런 거 하면 돈이 많이 들어가잖아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서영 씨의 변신을 만나볼 차례인데요. 결혼 이후 단 한 번도 전문가의 손길을 받아본 적 없는 서영 씨는 아직 이 순간이 낯설기만 합니다. 조명이 켜지고 이제야 본격적으로 서영 씨가 변신을 할 시간입니다. 익숙하진 않지만 전문가의 손길이 싫지만은 아닌 서영 씨. 과연 서영 씨는 어떤 모습으로 변신하게 될까요? 서영 씨한테 조금 도시적이면서 세련된 이미지, 아이 메이크업에 포인트를 주고요. 연말이고 파티 느낌 내기 위해서 빨간색 립으로 포인트를 주려고요. 자연스럽게 하는 거 좋은 것 같아요 저는. 박신혜 여배우처럼. 오늘 서영 씨는 얼굴뿐만이 아니라 머리부터 발끝까지 대변신을 할 텐데요. 과연 어떤 모습일지 크게 기대를 하지 않던 서영 씨도 두근두근 설레는 마음 감출 길이 없습니다. 조금 설레기도 하고 이제 궁금하기도 해요. 어떤 모습으로 바꾼지 기대해요. 드디어 커튼이 열리고. 고혹적인 서영 씨의 자태. 마음에 들어요. 저 아닌 것 같아요. 수줍은 미소 속에 감춰진 서영 씨의 매력이 환하게 빛이 납니다. 조금 어색하지만 나의 이런 모습도 있었나? 저의 새로운 모습을 볼 것 같아요. 나 자신조차 잊고 살았던 나만의 고유한 매력을 발견한 순간. 사진작가의 계속 든 주문이 어색하지만 최선을 다해 포즈를 취해보는 서영 씨. 어떤 특별한 날이면 메이크업도 하고 그날의 기록도 할 수 있고 지금의 내 모습도 영원히 남길 수 있으니까 많이들 사진 촬영을 하시죠. 본인의 지금 얼굴에서는 제가 봤을 때는 좀 밝은 모습? 그런 느낌의 얼굴이 좀 더 많이 예쁘신 것 같아요. 너무 잘했어요. 너무 잘했고 좀 당당하게 찍는 이런 컷들도 지금 느낌이 있거든요. 이런 컷들도 좋고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이서영 씨의 매력이 빛나는 순간입니다. 이렇게 사진 찍는 거는 처음인 것 같아요. 오늘 나를 위한 시간은 행복한 시간이었어요.